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비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택배를 다 뜯은 상태고요. 디비전도 거의 한 스토리 부분에서는 반쯤 한 상태죠. 그리고 지금 스틸북 같은 경우에는 스틸북을 껴주는 게 초입판이기 때문에 원래 저는 한정판을 사려고 했어요. 시기까지 동봉되는 한정판을 사려고 했는데 한정판이 제가 회사에서 실수를 한 건데 제가 무통장 입금을 해놓고 은행에 간 사이에 제 주문이 취소되어 있더라고요. 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건이 좀 있는 상태여 가지고 한정판을 시켜도 구매를 못했고 그렇게 해서 구매한 게 초입판이었어요. 초입판에는 스틸북까지 동봉이 되고요. 이렇게 스틸북까지. 여기선 덴마크, 레인보우 식스 시즈랑 똑같죠. 덴마크. 그리고 본편입니다. 골드 에디션이 아니에요. 그냥 본편이에요. 유비소프트, 인트라 게임인지 당연히. 유비소프트는 대부분 다 인트라 게임인지가 해주더라고요. 한글화도 잘해주고. 온라인 연결, 필수, 언어의 부적절성, 폭력성, 디비전, PC, CD룸이 되고요. 사회가 붕괴할 때 우리의 임무가 시작된다. 붕괴되었다. 우리의 인류의 희망이다. 다크지원 뭐 이렇게 욕구상황, 최소상황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플레이 게임인 만큼 여기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온라인 기능에 접속하거나 온라인 플레이를 하거나 전공하기 위해서는 고속인트 연결과 플레이 가능한, 사용 가능한 유플레이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셀벅 먼저 열어볼까요? 한번. CD를 여기 전에 하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코드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코드도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이 코드를 입력하기 전에 이미 이거를 손에 넣었어요. 이 코드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홈페이지에서 그거를 뭐 할 때마다 주던데. 근데 어차피 이것도 아마 입력을 했을 거예요. 아마 누군 누구를 주던가? 뭐튼. 음...무튼. 이것도 뭐. 이거랑 뒤에 이거랑 똑같죠. 본편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아... 제가 스틸북을 모으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래서 잘 안 보겠는데. 어쨌든 뭐 끼어져 있으니까 스틸북을 모으기는 하는데. 아... 잘 모르겠어요. 스틸북은. 스틸북도 모으는 분들이 따로 있으려나? 자, 열어봅시다. 자, 이게 유플레이 코드고요. 어차피 입력했습니다. 입력하셔도 의미가 없어요. 아... 아... 됐다. 이것도 한번 열어보죠. 아이고, 과민성 발작에 대하여 고객지원 의미가 없다. 레인보우식스 시즈 키. 별도의 가이즈는 없습니다. 그리고 CD가 CD를 빼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저 차라리 진짜 유플레이는 CD를 끼워주는 케이스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른 데는 레메디는 정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괜찮죠. 좀 CD도 이쁘죠. 그리고 여기에 좀 좀 이상한 게 톰플랜스의 디비전 한글. 아... 이건 좀 별로. CD가 아마 한... 하나, 둘, 세 장, 네 장, 다섯 장 정도 있네요. 똑같은 이미지에 다섯 장. 근데 물론 이렇게 포장을 하면은 CD 때문에 거의 한 반을 잡아먹죠. 케이스의 크기가 물론 그래서 약간 좀 안 좋은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저렇게 끼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누르면 빼주고 다시 끼우면 되고. 근데 약간 좀 이건 좀 별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부딪히다가... 저렇게 부딪히다가... 아 모르겠다. 아이고... 물론 이것도 여기 안에 있었어요. 저 스틸북 안에 끼워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마 일부러 뺐었을 걸요. 뭐 어쨌든. 아... 솔직히 하면 디비전도 반만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은 좀 디비전 좀 지루하긴 했어요. 많이... 아니 좀 아니라 많이 지루했죠. 많이... 많이 지루해서. 물론 지금은 다르겠지만. 아... 뭐 같이 할 사람이 많으면. 같이 할 사람이 많으면은. 뭐 해보려고는 하겠지만. 지금은 뭐 같이 할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뭐 더 이상 소개해 드릴 건 없네요. 뭐 막 이렇게 초회판이라서. 초회판이라서 뭐 한정판처럼 시계도 있고 배치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전부라서. 딱히 뭐 언박싱의 의미는 없고. 뭐 디비전 얘기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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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자면. 요즘에는 뭐 되게 좋더라곤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직 시즌패스도 못 샀고. 다른 DLC도 사야 하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하... 아마... 뭐 어차피 뭐 사봤자. 시즌패스 사봤자 뭐 얼마 가지도 않을 게임일 것 같아서. 디비전은 뭐 그냥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섞어만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한테는. 네 여기까지 디비전. 이렇게. 언박싱이었고요. 아 뭐 또. 디비전 한정판은. 살다 말고 고민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한정판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비하하는 건 아닌데. 갤럭시 기어나 그런 데에서. 손목에서 그거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화색 테두리 나오고. 그리고. 화면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디비전 한정판을 안 사도. 그렇게 꾸밀 수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디비전을 해보고. 재밌으면 한정판을 사고. 안 사는 거지. 무튼. 여기까지 디비전 언박싱 이었습니다. 남한legwiekי. 꿔서. nak하는 게. Hallelujah. 그러니까. lek.